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의 한 청년 당원이 지금 유세차에서 일어난 사고와 관련해서 지금 두 명이 숨졌는데 탈당하면서 글을 올린 게 조용한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다른 차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본인도 관련된 유세차에 타고 있었는데 뭔가 졸음이 오고 또 다른 사람은 두통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래도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 차 안에 군대에 있을 때 화학병 화학관련된 종사를 했던 병사가 있어서 버스의 천장에 있는 문을 늘어가지고 그래서 거기 환기를 시켰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보고가 됐다는 겁니다. 보고. 그러니까 누가 이 사고 날 가능성과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보고가 됐는데 왜 이 보고가 위로까지 올라가지 않고 그렇게 지시 제대로 이거 관리하고 이거 챙기라 하는 그런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을까. 이걸 빨리 규명해달라고 하면서 본인이 탈당하면서 글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과학 또는 경제대통령 과학이 달라지는 미래의 과학 입국을 내쉬어 오는 걸 하고 있는데 정작 자신이 유세하는 버스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난 걸 지휘체계에서 보고가 됐는데 그게 접수가 안되고 중간에서 누가 잘라버렸다. 그리고 모르고 있었다. 이런 것 같으면 이게 심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조그마한 선거 버스 사고도 걸었는데 국가를 운영하거나 경영하게 되면 이것보다 더 큰 사건 사고가 생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곳곳에 위험요소가 많은데 이런 거 시스템적으로 보고나 대비책이나 이런 게 없다면 과연 가능할까라는 근본적인 국가 운영에 대한 문제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국민의당의 한 청년당원이 당적을 던지며 이야기하는 마지막 충정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유세 버스 사고가 일어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국민의당의 청년당원 A씨는 19일 밤에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당을 떠난다. 이렇게 말하면서 과학기술 중심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안철수 후배의 뜻을 받들어서 가장 말단의 선거운동원으로서 활동하고자 했지만 그 꿈을 접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인명사고가 났던 버스와 동일한 구조의 차량을 타고 서울 지역 유세에 참여했다고 A씨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뒷좌석에 앉았으니까 유난히 졸음이 쏟아지는 증상을 직접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안전에 관한 특별한 정보를 고지받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한 의심 없이 계속 버스에 탑승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좌석에 탔던 누군가가 두통이 심하다 이렇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가 멈췄고 머리 아픈 분들은 밖으로 나가서 공기를 쐬라고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A씨는 저는 졸음이 너무 쏟아진 나머지 움직일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만다행에게도 화학병 출신의 한 선거운동원이 감각적으로 중독을 의심해서 버스 지붕에 있는 창문을 열어줬다. 그는 그분 덕분에 큰 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이 다른 버스에도 계속 이어질 뻔했다 하는 겁니다. 결국 이날 서울 지역 선거 유세가 오후 2시에 종료가 됐고 차량 문제가 당에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 A씨는 말했습니다. 차량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보고됐다는 겁니다. 그는 차량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분명 당에 전달됐을 텐데 우리는 왜 동지를 잃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A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에 보고가 누락될 수도 있다. 위험성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잘못된 관행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조직체계가 미비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감춰서는 안 된다. 감춰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됐는데 누가 카트했는지 누가 이 보고 문제를 이슈화해가지고 그래서 안전 문제가 제일 중요하니까 안전을 점검하자 하는 문제를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는 것은 누군가가 이걸 전달하는 과정에서 차단해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출마 선언 때 한 말이 이렇게 안전한 나라를 향한 우리의 한 걸음이 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노력하고 어떤 부분을 바꿔야 하는지를 뼈를 깎는 심정으로 규명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출마 선언 때. 책임질 것이 두려워 누군가 보고를 중간에 누락해서 이 내용 자체가 아예 지도부에 전달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하고 있습니다. 책임질 것을 두려워해서 중간에 보고를 누락해버렸다라고 지금 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당을 욕보이지 말고 스스로 책임지시길 바란다. 제가 당작을 던지며 이야기하는 마지막 충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충정이다. 이걸 보면 지금 지난 15일 날 충남 천안에 있던 유세차에서 운전기사와 논산개룡 검산지역선대위원장이 함께 의식을 잃어서 병원에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가운드 원조에서도 또 다른 유세 버스로서 운전기사가 의식불명에 빠진 사고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산화탄소가 화물칸에 있던 발전기에서 성계칸으로 들어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러면서 안철수는 19일 날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진행한 유튜브 안철수 TV에서 목숨을 걸고 그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절대 헛되지는 일이 없도록 각오 다짐을 새로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는 일주일 전에 안철수와 지금의 안철수가 정말 각오와 결기가 다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고인을 위해 애토북도 열심히 뛰어달라.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라도 제가 역사적 소명을 다하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선거를 뛰고 완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왜 당 안에서 이렇게 중대한 문제가 있다. 중간에서 버스가 멈췄었으니까요. 그리고 알았으니까. 그래서 이 보고를 했다는데 왜 이 보고가 멈췄나. 이 보고가 왜 위에 올라가서 밑으로 다시 하달이 안 됐나. 버스를 점검하라든지 버스를 바꿔라든지.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안철수는 지금 본인은 완주하겠다. 뭐 이렇게 그분의 뜻을 받들겠다 했는데 정작 그분의 뜻을 받들은 것은 이 안전에 대한 의식 안에서부터 이거를 고치고 점검하고 반성하고 개선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그냥 계속하겠다 하는 것 자체가 이 청년은 문제제기하는 것은 국민의 당 안에서 왜 보고까지 했는데 이게 개선이 안 되나. 누가 잘라먹었나. 누가 책임인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에 성공하고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은 큰 일에도 성공하거나 충성할 가능성이 많은데 작은 일에 소홀한 사람. 이 버스 문제에 사고가 났는데 이거 그냥 없는 일처럼 물론 수선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당 안에서 지휘체계에 대해서는 안철수 후보가 나서서 점검하고 규명을 해야 되는데 왜 하지 않나 하고 이 청년이 자기의 탈당하면서까지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점. 이거는 아주 중대한 의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부터 제대로 챙기고 점검할 때 그런 시스템을 갖추거나 또 그런 역량이 있는 사람이 국가 지도자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안철수의 지금 완주가 문제가 아니라 이 조그마한 사고 하나. 조그마한 건 아니죠. 사람이 두 분이나 돌아가셨으니까. 사람이 돌아가신 이런 중대한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당 안에서 규명을 하지 않고 완주하겠다고 고집 부리는 것. 이거야말로 그냥 온고집, 왕고집이 아닌가.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이런 사고가 생겼을 때 그걸 규명하려고 하는 과학적인 접근 방법, 또 합리적인 의심, 그래서 내부의 시스템을 고치는 것. 이것부터가 필요하다. 아주 따그마한 소리를 안철수에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